실체대 경합은 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범죄가 발생하는데요 실경에서는 용어를 좀 정리하셔야 돼요 실경 자체는 보시죠 일단 수개의 행위로 인해서 수개의 범죄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하나 이길 것은 재판방식이에요 자 보시죠 여기 A제가 있잖아 그지? A제가 있고 다른 날 또 비의죄를 범했습니다 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범죄 범죄가 맞죠? 재판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부터 근데 이제 보통 범죄가 두 개 발생했으면 검사가 공소장에 다 올리겠죠 그렇죠? 올려가지고 같이 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보통은 같이 재판을 받는 이 형태를 우리가 둘 다 같이 올라갔단 말이야 같이 재판 받는 거 맞죠? 재판 이런 형태의 실경을 우리가 동시적 경합범이라고 불러요 동시적 경합범 요거만 조금 설명하고 갈 겁니다 됐습니까? 이건 재판방식이에요 재판방식 그러면 이 동시에 판결 받는다 이 말은요 처음부터 같이 소가 제기되든 아시겠어요? 따로 별소로 제기됐다가 또 추가되든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뒤에 뭡니까 또 추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든 또는 신급이 달랐는데 나중에 절차를 거쳐가지고 아직 확정이 안 됩니다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미심해서 다시 병합시키든 어쨌든 확정만 안 되면 돼 아시겠어요?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둘 다 같이 재판 받는 상태 이런 경합범을 동시적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어요? 아무래도 동시적 경합범 되면 같이 재판 받기 때문에 형량 조절을 좀 해줍니다 이게 그래서 좀 유리해요 이게 그런데 검사가 두 가지를 다 발견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추가 기수도 하고 하잖아요 추가 기수도 하면 다행이야 추가 기수도 하면 같이 병합되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이게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사후적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A자가 있고 그다음에 B자가 있단 말이야 됐죠? 두 가지를 동시에 올리든 나중에 같이 올리든 나중에 따로 올리든 어떤 병합만 되면 되고 중요한 것은 같이 재판 받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라도 확정 판결하면 안 돼요 확정 판결하면 기판적 때문에 손은 못 든단 말이야 그게 아시죠? 그래서 이게 따로 간 게 따로 그런데 두 개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상관없고 A제든 B제든 검사가 먼저 발견한 게 장대이지 먼저 A든 B든 먼저 발견하면 됩니다 발견해가지고 그런데 뭐 A제 뜻입니까 A제 자 A제 이걸 자꾸 오해하는데 그런데 이걸 2월 1일 날 범죄했고 이걸 3월 1일 날 범죄했단 말이야 했는데 10월 1일 날 A제만 기수가 되어서 여기 돼서 최종 확정 판결이 나 버린 거야 지금 확판 나 버렸어요 확정 판결이 나 버렸으면 원래 이제 하고 이제는 원래 경합범이잖아 맞죠? 경합범인데 원칙은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다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문제는 이게 확정 판결이 나 버렸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이런 상태 같으면 나중에 B제가 발견돼서 추가 기소하더라도 병합돼야 안 돼요 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이런 관계에 있는 걸 사후적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어요? 사후적? 이걸 사후적이라고 불러요 사후적 경합범인데 사후적 경합범 정의를 좀 똑바로 알고 가야 말이에요 사후적 경합범 여러분 어려운 자료입니다 자료가 그런데 이해하면 어렵지는 않거든 그럼 사후적 경합범 경합범이니까 경합범이니까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죄를 말한단 말이에요 원래 같이 재판받을 수 있는 범죄는 뭡니까? 이자고 이거라고 그런데 어느 하나가 확정 났기 때문에 못 갔다 이걸 사후적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자하고 이자가 사후적 경합범인데 사후적 경합범 정의는요 기준이 언제냐면요 확정 판결 난 날짜 기준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똑바로 예라고 확정 판결 난 날짜 기준이라고 이게 그 기준으로 그 전에 있는 범죄가 같이 갈 수 있었던 범죄란 말이에요 이해 되겠어요? 맞아 맞아요 얘가 지금 먼저 기수가 돼서 소송 중이잖아요 소송 중이면 아직은 사후적 경합범 안 나온다고 왜 추가 기수하면 되니까 아시겠어요? 얘가 확정 나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 날짜에 이 확정 판결이 나버리면 원래라면 갈 수 있었던 범죄가 뭐냐고 거전범죄란 말이에요 거전범죄 그래서 이자와 이자는 사후적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사후적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건 이미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기판역 때문에 손을 못해 그럼 이거 따로 재판해야 되는데 해야 된단 말이에요 졸지에 판결 두 개 놓는단 말이에요 두 개 놓으면 두 개를 갖다가 어떻게 하라 그런 말 없어요 그냥 믹스야 돼가야 된다고 그럼 졸지에 같이 가는 것보다는 불리하다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부분을 재판해 줄 때는요 어차피 같은 범죄인데 이렇게 안 갔다는 이유로 따로 가잖아요 지금 따로 가면 불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 재판해 줄 때 같이 갈 때와 비교해서 형을 좀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해주라 이런 거에요 근데 반드신 아닙니다 반드시 해버리면 이 판결이 다르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기판역을 훼손하는 거야 그게 때문에 반드신 아니죠 반드신 아니지만 고려할 수 있으면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해돼요 그건 아시겠어요 됐지 이게 사후적입니다 그러면 얘가 확정 판결 나고 난 이후에도 이외에도 또 예컨대 12월 1일 날 시제 할 수 있으면 없어요 이게 원래 같이 갈 수 있는 범죄입니까 아니지 이 날짜 기준으로 거정 범죄지 이건 별개야 이거는 전혀 별개 이거는 별도로 재판해야 돼 이거는 어차피 아시겠어요 이해 되겠지? 됐습니다 이게 사후적이죠 정의를 잘 하시라고 그럼 이제 그림을 또 편해 보면 무조건 날짜면 제가 이래 그리더라도 이렇게 그리더라도 날짜면 날짜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이야 그냥 아시겠어요 이것처럼 범죄 범한 이게 아니고 보세요 그냥 날짜인데 요 날짜에 예컨대 2월 1일 아시겠어요 3월 1일 3월 1일 날 확정 판결한 거야 이게 확판 났지 났지요 그럼 이거는 4월 1일 날 범죄때 말이야 지금 이게 요렇게 표현할 때는 여기서 사후적경합법 오는 겁니까 또 치아야 되겠네 이거 갑시다 사후적경합법 A A A A 없다? 미쳤네 왜 없는데 왜 이래 A B A B A B A B A B 다르잖아요 두 번째 애들이 아 이야기했는데 괴한아픔이 한계가 괴한아픔입니까 그걸 이야기해도 또 그러는단 말이야 요거 여야 돼요 이거 어쩌고 괴한아픔이 한계입니까 괴한아픔이 한계입니까 한계가 아닌데 사후적경합법은요 얘 여야지 얘 앉았습니까 여야지 얘 하고 같이 가는 게 이거 아닙니까 손가락 아픕니다 지금 맞습니까 맞죠 요게 사후적이라고 요게 맞죠 없기는 있는데 사후적입니다 이게 됐죠 그 다음에 잘 들으세요 쉽게 이야기하는 거 쉽게 여러분 확정 판결은요 그러면 이것 자판 안 받았잖아 안 받았잖아 여기 같이 갈 수 있으면 동식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요 무조건 이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38선 남과 북이에요 38선이라고요 38선 그러면 이쪽 아직 재판 말았잖아요 안 받았잖아요 같이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남에서 재판하세요 북에서 재판하세요 안 된다고 그거는 절대 이 안에 여러 개가 있으면 돼지 남이니까 이 안에 여러 개 있으면 돼지 북이니까 이 두 개는 안 된다고 절대 이 두 개는 동시의 경합법으로 하면 안 돼 아시겠어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거 아시겠어요 동시에 안 됩니다 38선 적으세요 38선 38 38선 여러분 내가 이런 농담 하시오 저 선생 말 한 번 안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장 가보세요 3A 기억납니다 그거 안 할 것 같습니까 아이고 차 우리 여러분 그거 그지 안 갔습니까 여러분 내가 막 장난치는 것 같지요 택도 없으세요 그거 내 강의 기법입니다 기억 다 납니다 가보세요 시험장 막 치다보면요 그 음성명이 날라옵니다 음성이 우리 학교 한 친구도 이야기 다 들어보세요 음성 날라온다고 합니까 막 킥킥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럼 수험장이 왜 웃지 일을 한다면 쥐는 법 잘 풀리니까 웃는 거지 이게 아무것도 아니겠죠 시험장 가보라고 음성지원 됩니다 이게 다 됩니다 이게 됐죠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됐죠 이래 가면 되겠어요 됐지 이래 됐습니까 됐지 여기서 조금 어려운 걸 하나 설명할 겁니다 잘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법을 딱 보면요 경합법이 두 종류가 있어요 법이 뭐라냐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질 맨 앞에는 뭡니까 맨 앞에 보면 지금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질 맞습니까 이게 경합법 종류야 그게 뭡니까 이거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또는 해가 뒤에 뭐 있습니까 검고 이상 별표입니다 이 법 밖에 있거든 옛날에는 검고 이상이라는 제안이 없단 말이야 이게 검고 이상의 형에 찬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전에 범한 질 그런 말이야 그게 바로 뭐라 사후적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말이잖아 이게 앞의 문장이고 이게 뒤의 문장이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됐지 그럼 잘 들어보세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어른 문장 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옛날에는요 확정 판결만 나면 다 3% 됐다고 아시겠어요 지금 법 바뀌었어요 바뀌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법 바뀌었느냐 검고 이상 확정 판결만이 3,8선이 됩니다 이게 이거 말이야 뭡니까 3,8 됐습니까 이게 3,8선이라고 또 이러면 또 모릅니다 또 왜 3,8선이 이랬다 왜 3,8 그럼 합니다 분명히 됐죠 그럼 한번 볼까요 잘 보세요 A자가 예전에 범했고 그냥 날짜 순수라고 날짜 안할까 그 다음에 B제대에서 확정됐고 그 다음에 그 뒤에 C제를 범했다 칩시다 됐지 여기서 이제 확정 판결났는데요 잘 보세요 옛날에는 제안이 없었었지요 근데 졸지에 이제가요 벌금이 나올 수 있거든 맞습니까 벌금은 검고보다 아랍니까 위입니까 아래거든 맞죠 됐습니다 됐죠 갑니다 4,5적 경합법 없어 없다 4,5적 경합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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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말하지 마라 이 씨 반말하노 물어보겠습니다 믿는다 진짜 믿는다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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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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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순환보다 못하구만 첫순환보다 없다고 없다고요 검고상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없습니다 4,5적이 아시겠어요 없어요 됐죠 없다고 인정하면 안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이재하고 이재가 동시적 경합법이 되겠는가 이쪽이 안 모를 겁니다 이게 안 모를 겁니다 된다 된다 됩니다 됩니다 뭔지 아십니까 없다고 한마디만 합니까 통일이요 통일됐다니까 통일 통일된 건 아니예요 통일이 없는 거야 통일이야 통일 됩니다 그럼 잘 보세요 맞지요 우리가요 이거는 졸제 따로 가야 되잖아 옛날 같으면 따로 간다는 말은요 이거 판결 따로야 돼요 판결 따로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같이 가게 되었잖아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유리해 갔다고 이게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게 유리해 간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1조 2항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유리하게 박힌 판결 이게 됐죠 끝입니다 그럼 또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